네 오늘도 저에게 시황 전해주기 위해서 이상원 선임위원회 와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정말 시장이 만만치 않은데 뭐 어떠신가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렇죠 정말 힘들죠 고객님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어 되게 힘듭니다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좀 대응하시나요? 저는 이럴 때야말로 멘탈관리 잘해서 잘 견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상 좋은 사람들 옆에 있어야 특히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마인드가 안 깨지지 예를 들어서 시황이나 뭐 생각 자체가 좀 부정적인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 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좋은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굴이 벌써 힘들어 보여요 딱 보니까 오늘 딱 네 저도 뭐 몇 번 안 뵀지만 오늘따라 유독 쌍꺼풀이 좀 짙은 느낌 그러네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그걸 또 왜 학대하십니까? 얼굴을 또 그냥 뭐 가득 고생하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네 네 어떻게 좀 즐겁게 한번 이끌어 보십시오 네 제가 분위기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처럼 장이 힘들 때일수록 너무 지치기보다는 또 기운 낼 땐 기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런 걸 느낀 게 영업점에 있다 보면 하루 종일 시장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다가도 밖에 나가보면 사람도 굉장히 밝고 해피해요 요즘 가을 날씨 선선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 물론 투자 중요하지만 투자에 몰입을 하느라고 또 일상의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글로벌 시장 균형감 있게 시장을 좀 전달 드리고자 하고 오늘 판승철님의 시황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글로벌 시황이 이제 살벌하다 못해서 무섭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골드만삭스가 골드만삭스는 이름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나쁜 짓 몰래 하고 있는데 선생님과 딱 맞닥뜨린 그런 느낌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했냐면 금리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미국 주식은 주기적 약세장에서 대개 30% 정도 하락한다 올해 S&P500 지수가 19% 하락한 것을 감안할 때 10%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팩트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10% 정도는 하락하는 것 같고 2년에 한 번씩 20% 하락하는 것 같고요 4년에 한 번씩 30% 이상 하락하는 것 같은데요 S&P500 지수가 그 정도를 하락했다는 얘기는 민감한 종목은 곱하기 2배 하면 될 것 같고요 덜 민감한 종목은 곱하기 1.5배 하면 되는데 대충 30% 하락한다는 얘기는 대충 60%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10%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거의 여기서부터도 한 20% 정도 더 떨어질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골드만삭스 선생님이 과연 과거에 이렇게 투자를 잘했느냐 저는 그건 한 번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9월 23일 주식 추가 하락을 전망을 했었고 9월 7일 날 보면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했냐면 미경제 연착륙 궤도로 향하는 중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주가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틀렸죠 그리고 8월 12일 날 연말 브랜트유가 130달러를 돌파하고 가솔린은 5달러를 돌파할 것을 전망한다고 했었는데 역시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은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역시 틀린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20-30% 이상 하락했고요 아마 오늘 제 생각에는 유가도 WTI 기준으로 80이 깨질 확률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4일 날 미국 경기 침체 기본 시나리오 아니다 신흥시장에서 중국 주식이 선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6월 달 바닥 짚고 올라올 때는 미국 경제가 드디어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틀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잘 아는데요 지금 역대급으로 힘듭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잘 아는 사람도 골드만 삭스라고 해도 지금까지 7월 4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망이 다 틀렸습니다 이 사람들 연봉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 받고 그렇게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싹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황은 계속 틀리고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전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느냐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전망에 대한 논리를 살펴보면 도움되는 것이 한 가지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은 주기적으로 30% 하락했다 이건 팩트거든요 4년에 한 번 이상 얻어맞는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이럴 거면 뭐 샀다 팔았다를 잘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잘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험상 보면 모두의 의견이 한 방향으로써 급격하게 쏠리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기술적 지표로 보면 이제 오실레이터 계열들은 다 그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은 다 한 방향으로 쏠리는 거고요 그런데 양쪽 다 승률이 반반이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쏠렸으면 그 한쪽이 돈을 다 벌었겠죠 분명히 특정 구간에서는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잃지만 또 특정 구간에서는 그 반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들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당장 저 포함 너무 힘든데 그렇지만 잘 버텨보자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 FMC가 끝이 났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팩트체크 하루 종일 FMC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일단 팩트체크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미국 기준금리가 0.75% 인상은 3.25입니다 이게 3.25라는 금리가 얼마나 대단한 금리냐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거든요 제 아들이 09년생이거든요 얘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아버지가 자기 계좌에 달러로 바꿔서 투자한 것은 좋은데 왜 예금을 사지 않고 주식을 사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왜 주식을 사서 손해를 이렇게 나에게 끼쳤나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답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답변할 거리는 제가 미리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미리 생각하신 게 지금 당장 보면 4%지만 지금 금리 4%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4% 볼 수 있지만 주식은 연평균으로 SPY 기준으로 그러니까 S&P500 기준으로 10%씩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5년 뒤에 4%짜리 예금 5년 하면 20% 먹을래 아니면 지금 손해보고 5년 뒤에 50% 먹을래 어떤 걸 하겠니 라고 반문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뭐 내 돈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내 마음이잖아 내 돈은 내가 갖고 가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하면 안 됩니까 그 돈은 걔가 용돈 받은 거거나 아니면 세뱃돈 이런 거기 때문에 제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엄밀하게 자기 돈이죠 딱 말씀하신 게 제 정답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지금 금리보다는 복리로 올라가는 지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그럼 이해합니까 아드님이 아니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였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원금은 아빠가 물어주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금 물어주셔야죠 당연히 물어줘야죠 원금 보장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펀드죠 수익은 아들 거 손실은 아빠 거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은데 불행하게 저희는 할 수 없고 안타깝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아드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3.25%의 위대함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게 3.25%가 2018년에 2.5%를 못 견뎠습니다 미국 경제가 2018년에 2.5%까지 올리자마자 주가가 대폭락이 있었고 그날 밤에 트럼프가 뛰어나왔죠 위대한 미국을 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날 밤에 폭등했죠 그러면 연준은 2020년 말 적정 금리를 4.4%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2023년에 4.6% 2024년에 3.9%거든요 그러면 이제 9월 달도 거의 다 끝나가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잖아요 그중에 4.4면 다음에 0.75 한번 올리면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2023년에 4.6이면 내년에는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하고 같잖아요 그리고 24년이면 오히려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장기 금리가 2.5%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중립금리가 2.5라는 얘기잖아요 중립금리 이상을 계속 유지를 했으면 당연히 시장은 긴축이 있을 겁니다 긴축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실업률 보시면 2022년 3.8% 그러니까 장기 실업률 4.0을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3.8% 정도면 경기가 여전히 과열인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23년, 24년에 4.4를 예상해놨거든요 경기 침체라는 뜻이죠 침체될 겁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도표상 연말 금리 예측은 양 극단을 찍었던 두 분을 제외하면 4.375%가 9명 4.125%가 8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즉 다수의 평균값이 4.25%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3.25니까요 0.75 올리면 4%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게 낙관 논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0.75 한 번만 더 올리면 사실상 끝났네 지금 3.25니까 0.75 올리면 4% 나머지 0.25% 지금까지 0.75를 4번이나 올렸는데 0.25 올리는 건 간에 기별도 안 가죠 그 정도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주가도 싸고 미국 중간선거에 있겠다 중국 시진핑 주석 취임식도 있으니까 뭐라도 하겠지 예를 들어서 시진핑 같은 경우는 10년간의 청사진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5년 단위 계획을 하든 10년 단위 계획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경기 부양책인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미국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모론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10월까지는 물가를 일부러 좀 용인한 거 아니야 만약에 10월, 11월, 10월에 발표되는 CPI는 갑자기 낮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0.75를 올리고자 했는데 물가가 잡혔으니 0.5만 올릴 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비관론자의 생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관론자의 생각은 가장 무서운 거는 3,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 예금을 4% 주는데 굳이 주식할 필요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사례에 꼭 들어맞지 않습니까 3, 4분기 실적 발표 내년 경기 침체 이건 확정이다 이거죠 저 생각도 그래요 그렇지 고개가 저절로 꾸덕해집니다 그런데 낙관론자의 생각을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은 미국 중간 선거 있고요 시진핑 77만 원인데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놀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랑 당장 실적 발표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설득력은 당연히 비관론자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경험상 비관론자들이 돈을 버는 케이스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비관적이더라도 어떻게 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비관론자들이 미국 속담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비관론자들은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들은 돈을 번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미국 속담이에요? 미국 속담이에요 미국 속담이에요 월과에 너무나 오래된 격언이죠 너무나 오래된 격언이죠 그걸 둘 다 얻을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관적으로 방송에다 얘기하고요 자기는 주식을 사서 버티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천재인데요 천재인데요 하여간 그런 속담이 있다 그래서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예상 외에 시장 충격이 발생하면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 미중 분쟁이 봉합되는 과정이 아니라 점점 심해진다 이러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죠 매니저님의 말씀이 역사상 맞는 게 보통 상승작용이 7, 8학생이 3이었기 때문에 원래 맞아요 그게 맞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 좋게 생각하려고 하다가도 막 TV랑 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니까 자꾸 거기에 관심이 쏠리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뭔가 묘책이 있을까요? 계속 안 좋은 기사만 들려오니까 장우석도 안 좋은 얘기하고 있고 TV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안 보는 겁니다 안 보면 됩니다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보고 하면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기사가 나오고 스마트폰으로도 넷플릭스 보면 됩니다 다른 거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정보를 남의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그냥 견디는 거죠 좋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아 나 이렇게 힘들다 너도 힘들지 한번 잘 견뎌보자 근데 견디는 건 좋은데 피하면서 안 들으면서 견디는 건 좋은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지만 한 달 두 달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최파근님? 맞습니다 이런 시장이 지금 거의 한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자연이 더 산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지금의 시장은 이제 그러한 격언들이 전하고자 하는 건 결국 심리적 영향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의 영향을 극복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언을 해주는 게 시장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라는 조언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패니글로 강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 대한 팔로우를 하다가 만약 내가 시장의 공포라는 심리에 너무나 질 것 같다면 그 침대에 지기보다는 시장과 거리를 둬라 정도의 조언으로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의 시장 아마 선물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이번 시장 내내 밀리다가 오늘까지 선물이 밀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맞아요 제가 영업 현장에 느낀 고객분들의 마음 역시도 시장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매도 버튼을 누르는 분들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이라면 심리에 지기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도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간의 수를 판단하에 의사결정하기를 권해드린다 그 정도로 그냥 저희가 인지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키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선임님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든 해결돼야지 시장이 어쨌든 뭔가 온기가 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아까 잠깐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공부를 많이 해요 계속 회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희망회로를 찾아 냅니다 어떻게든 희망회로를 찾아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요 지금 시장의 전체의 문제는 물가잖아요 물가죠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년에 물가는 저절로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걸 하지 않아도요 원래 물가는 저절로 잡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단순화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상밖에 충격이 없다면 즉 MOM으로 봤을 때 전월하고 지금이 상승률이 0%라는 가정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식용유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식용유가 100원이다가 작년 말에 그러니까 1월 1일 날 100원이었어요 100원인데 지금 110원이 됐습니다 10% 올라왔네요 네 10% 오른 거죠 다음 달에 또 110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110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할 때는 물가 상승률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10원에서 110원이면 물가 상승률은 0이거든요 0이네요 당장 1월 달에 100원이었는데 그때 물론 이제 절대 이제 물가 상승을 보면 물가를 보면 이제 기준연대 제가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980년대 어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당연히 물가는 올랐습니다 근데 상승률로 보면 저절로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더 쉽게 표현하고 싶은데 더 쉬운 방법이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1월 달에 7%였거든요 7%로 스타트를 끊어서 지금 지난달에 9.1 그 다음에 8.3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 되면 지금 이 가격이 유지된다고 하면 내년 1월 달은 전월 1월 대비해서 가격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MOM으로 제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의외로 물가 상승률이 4, 5%로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대로 있더라도 그렇죠 그대로 있더라도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더 많이 빠지겠죠 그렇죠 당장 유가가 80이 깨지지 않습니까 80이 깨지면 또 리세션 온다고 난리칠 것 같거든요 그럼 저절로 물가는 잡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 제일 쉬운 방법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재기입니다 뭐냐면 오늘이 제일 싼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싸니까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거죠 월급 받으면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터키나 이런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율이 80%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 월급 받으면 오늘 물건을 다 사야죠 왜 내일은 100원 식용유가 180원 돼 있을 거니까 지금 당장 사재기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물건을 쫙 쟁여놓고 옆 사람한테 너 없지 식용유? 내가 싸게 150원에 팔게 이래도 난 50원이 남잖아요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제일 비싸를 만들면 되거든요 오늘이 제일 비싸를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사재기 못하게 하는 방법은 똑같죠 정부에서 강제로라도 이제부터 무조건 100원 1원이라도 더 받으면 세금 낼 것 똑같은 거죠 예전에 부동산도 그렇게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로로 만들 수 있죠 이러면 물가는 저절로 잡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희망효로입니까? 희망효로고 사실입고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체포관님 동의하시잖아요 내년도가 물가가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결국 시장의 키가 인플레이션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강도와 경로를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펀드매니저나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들의 값 자체는 아마도 올해 우리가 봤던 경위적인 상승폭은 내년에 분명히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 둔화의 속도가 문제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투자자로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의 차이는 좀 있긴 하겠지만 저 역시도 인플레이션 강도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되면 많이 완화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어제 86번과 정거 매니저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연말이 됐을 때는 우리가 우려했던 요인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부담을 줬던 주거 비용 자체가 집값의 하락이 렌트비로 전이 되면서 렌트비의 하락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이 부담을 줬던 유가는 이미 안정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확인한 상황이고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유럽은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고 웬인터이저 커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유럽 각 국가들의 필요한 천연가스 저축량은 필요수량의 90%대로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올해 겨울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힘든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으로 봤을 때 내년에 온기 거두는 봄이 됐을 때쯤에는 우리가 봤던 충격적 인플레이션보다는 반대된 현상 오히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안정된 모습을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역시 희망회로네요 그것도 같이 희망회로라기보다는 연준이 바라보는 지점이 그러하고 연준의 정책이 정상적으로 워킹한다면 인플레이션을 가라앉아야 되는데 연준의 정책은 정상적으로 워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데이터로 보고 의사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희망회로로 볼 것이냐는 주관이냐 객관이냐는데 저는 당연히 주관보다는 객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데이터로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100불에서 80불 되는 건 희망회로가 아니라 팩트인 거거든요 실제로 그 숫자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국면이죠 인플레이션이 올해보다 내년에 관한 더 약해질 거라는 건 주관적인 게 아니라 데이터로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 우리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어렵다면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영향력은 아마도 올해 하반기 지금이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참 시간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은 지금 준비한 자료를 한 100장을 뛰어넘고 마지막에 있는 중국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문제가 있습니까 중국에 아 예 저기 중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로 코로나거든요 그런데 제로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감기를 잡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에 도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로 코로나 물론 지금 동태적 코로나로 바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블럭 전체를 봉쇄하는 거에서 지금은 걸린 사람들만 뽑아내서 산속에 한 달간 넣어놓자 이걸로 바꿨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봉쇄로 인한 소비 둔화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부유입니다 공동부유가 가져온 폐는 너무나도 막대하죠 처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중국 인터넷 대기업들 문제 중국 대기업들 우리가 이제 그냥 종목 얘기할게요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바이두나 이런 회사들은 지금 사업을 사업이 이제 본질이 악화된 거는 아니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대량 해고를 했습니다 대량 해고를 했고 투자 위축이 오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결국도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뭐 문제가 너무 크죠 관세 있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 ADR 기업들 상장 폐지 이슈가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가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다 해결 조짐이 지금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아까 시진핑 취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오늘 홍콩 언론에서 10월 중순부터 제 예상에는 10월 10일일 것 같아요 그쯤에서부터 해외 입국자 호텔 격리 해제를 보도했거든요 홍콩에서 이거를 해제한 게 중국 이만한 땅에서 홍콩 이만한 섬 가지고 뭐가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홍콩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홍콩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을 리는 없거든요 중국 당에서 너 한번 해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너 해서 잘 되면 다 풀게 이런 느낌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말이 많아서 너무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파산 위기의 헝다까지도 공사 재개를 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잖아요 그런데 헝다 자체도 점유율은 3% 내외예요 이렇게 중국 부동산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다 3%입니다 또 찡개찡이에요 그만한 회사들인데 이 업체들이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지연되니까 소비자들이 분양대금을 내고도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시위를 하니까 중국 당국에서 10월 6일까지 모든 부동산 업체들 공사 재개를 명령합니다 이거 사실상 된 거잖아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공사해 입주시켜 줄게 너희들은 돈 내고 회사 정리하는 거는 당에서 해결하겠다 이거고요 세 번째 중국 ADR 문제 이게 저는 현재 우리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이나 미국을 누르고 있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고 저는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19일 날 미국 회계감독기구에서 홍콩 사무실에서 회계조사를 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22일 날 중국 관리들이 홍콩에서 합류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중국 신문에 보면 첫 번째 타자가 알리바바, 징동, 바이두, 네디즈, 얌차이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는 중국 신문을 봤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결과가 8주에서 10주 내외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11월입니다 제가 볼 때 11월에서 12월 사이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모든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10월 근처, 10월 말 근처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경로 2번이 10월 말 그때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호재들이 쏟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그때 미국이 또 중간선거니까 그렇죠 같이 맞물리면 글로벌리 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좋아지는 거네요? 중국도 그렇죠 저는 이게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바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호재는 점점 늘어나는데 악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0.75 3번 올리고 4번 올리는 게 그렇게 큰 문제로 저는 느껴지지는 않고 물론 심리적 타격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근데 이거 올리고 나면 남은 건 이제 0.25 남았네라고 생각하면 견딜만 하거든요 그럼 뭐 듣다 보니까 빨려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 빨려 들어가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위치를 유지하셔야죠 객관적 위치를 유지하고 제가 그냥 무시하는 듣고 흘려버립니까? 그건 아니고 경청하대에 충립을 유지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건 톤이 그런 것 같아요 매크로적으로 보게 되면 바닥을 지나는 것 같다 다만 주가는 많이 빠져 보이지만 그래서 일단 약간 뭔가 좀 좋은 얘기 하려다 보니까 말씀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듣다 보면 조금 위안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최파원님은? 그래서 다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또 매니저님한테 슈퍼챗이 지금 막 쏟아집니다 저희는 안 드립니다 근데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성의는 감사합니다 고마운 거니까요 고맙게 받겠습니다 고마운 겁니다 아마 제일 많이 받으신 걸로 오늘 인정됩니다 1등입니다 아 제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장 운영은 굉장히 어려운 하루였을 텐데 시왕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주말 푹 좀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상원 선임님과 시장 리뷰 한번 해봤고요 이제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난 게 코로나 절정으로 시장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때 그때 제가 피델리티라는 글로벌의 매이저 자소운용사의 리서치 담당 애널리스트분을 만나서 시왕을 리뷰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시장이 완전히 팬에게 잠겨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애널리스트분도 이렇게 리뷰하시면 손이 이렇게 바르러 떨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공포감이 공포감이 굉장히 경험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였는데 그때가 시장을 바닥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험 많은 펀드 매니저나 자산관리사들도 공포란심도에 좀 젖어 들어가는 국면이라면 시장의 그만큼 심리적 영향력이 좀 극대화되고 있다를 좀 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되고 시장은 점점 더 좀 공포란심대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시장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2부에는 저희 김경환 위원님 나와 계시고요 중국 시장도 최근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 시장 역시도 글로벌 시장의 온기를 가늠할 때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광고 보고 와서 중국 시장 업데이트 전달 드리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원 돌파할 때 5만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원까지 와서 2만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 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다섯 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